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11일 일본 NHK는 새해 첫날 강력한 지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었던 노토반도 지진의 영향으로 이시카와연 스즈시 와카야마초에서 약 4km에 걸쳐 집안이 솟아올랐고 높이 최대 2.2m의 절벽이 형성됐다고 보도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일본 국토지리원 조사에 따르면 새로 형성된 절벽은 길이 약 4km 혹은 100-200m에 이릅니다. 또 와카야마초 중부지역에 이런 절벽이 생성되면서 논이 큰 계단처럼 변해 인근수로도 계단으로 막힌 것처럼 부서졌고 와카야마강의 물흐름이 집안융기로 마치 댐을 쌓은 듯 중간에 막혀 노토반도 지진이 얼마나 강력한 지진이었는지 그 규모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닷속에서는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노토반도 해저에서 단층이 어긋나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차를 수중카메라로 촬영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수중카메라에 찍힌 모습은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노토반도 주변의 해저융기 가능성은 여러 차례 제기되었으나 정확하게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도쿄대학 대기해양연구소 연구팀은 노토반도 지진의 진원지인 이시카와연 스즈시와 와지마시 앞바다에서 단층 이동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단층을 발견하고 수중카메라로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스즈시 스즈곳 북서쪽 해안에서 73미터 깊이의 해저에서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20미터 이상 뻗어있는 계단을 발견했는데요. 계단의 벽이나 붕괴된 물체의 파단면에 조류나 유기체가 부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과 몇 개월 이내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노토반도 대지진으로 해저에서도 엄청난 단층 이동이 있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요? 이런 어마어마한 대지진이 강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원전재 가동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새해 첫날 강진이 덮쳤던 일본 노토반도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원전 재가동을 반대하는 측은 이 지역에 활성단층이 있고 그것이 이번 대지진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번 지진으로 변압기와 방사설량, 모니터기 등 원전 내 일부 시설이 고장났다며 재가동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NHK 방송 역시 23일 노토반도 중부 시카마치에 위치한 호쿠리쿠 전력 시카원전의 전력 공급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노토반도에 위치한 호쿠리쿠 전력 시카원전은 지진으로 손상된 변압기가 아직까지 수리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부로부터 전기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설치된 비상용 디젤 발전기 중 1호기 한 대가 지난 17일 시험 운전 중 자동 정지하는 등 새로운 문제마저 발생했습니다. NHK는 완전한 복구에는 반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노토반도 지진 당시 시카원전에서는 변압기 손상으로 약 2만 리터에 달하는 기름이 노출됐고 부지내에도 땅이 윤기하고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더구나 사태 초기 기름 노출량을 축소 발표하는 등 원전의 비상사태 대응에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원전 주변 지역에 설치된 방사설량 모니터링 장치가 홍신 두절로 인해 최대 18개소에서 작동하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3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원전부지 및 단층은 활성단층이 아니다라는 호쿠리쿠 전력의 주장을 인정해 원전 재가동을 논의했습니다. 이 같은 방향 전환은 2021년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세워진 기존 원전 정책 방향을 뒤집고 원전 재가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기시다 내각의 원전 재가동 정책에 힘입어 호쿠리쿠 전력은 2026년 1월 재가동을 목표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노토반도대 지진이 발생하기 불과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29일에는 일본 재개단체인 게이단넨의 도쿠라 마사카주 회장이 직접 시카 원전을 시찰하고 한시라도 빨리 재가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 노토반도대 지진이 발생했고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자 과연 이렇게 위험한 지역에 있는 원전을 재가동해도 되는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심지어 일본 내 전문가들조차 노토반도 인근에서 또다시 쓰나미를 똥반한 강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다신지 도호쿠대 지지락과 교수와 사타케겐지 도쿠대 지진연구소 교수는 노토반도 지진의 진원 근처에 움직임이 거의 없는 단층과 변형이 쌓인 단층이 있다며 만일 이 지역에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 니가타현 해안에서 3m 정도의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토반도 대지진 이상은이 여전한데 그래도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것인지 다른 지역도 아니고 이 지역의 원전을 재가동하려는 일본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지진으로 고민해 쌓인 것은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입니다. 대만은 최근에도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해 한 명이 부상하고 건설 중이던 교각 일부가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TSMC의 일부 공장 라인도 중단됐습니다. 이처럼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대만을 떠나 일본의 공장을 지었지만 과연 TSMC가 일본이 주는 보조금에 눈이 멀어 이런 지진 다발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지은 것이 잘할 일인가 지금도 여전히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반사 이익을 얻게 될 곳은 바로 한국 기업들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경제포털 야후 파이낸스는 미국 반도체 업체의 주문이 TSMC에 집중되다 보니 경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엔비디아 등 미국 유수의 반도체 업체들이 생산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특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대만 반도체 제조기반이 무너져 서구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 차원에서라도 미국 업체들은 생산 다각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미국 업체들도 이제 TSMC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SK하이닉스 등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의 칩 패키징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약 4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인데요.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최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에 대한 독점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는 SK하이닉스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 업체들이 생산 다각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매우 시위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TSMC는 중국의 대만 위협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자 미국, 일본, 독일 등으로 생산 다 변화에 나섰지만 그래도 선단 공정 생산은 대만 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기업들의 주문량을 제때에 생산하는 데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고 있고 그 반사이익은 후발주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인텔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 정부가 곧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 계획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표 시점에 이어 업계의 이목이 쏠리는 점은 바로 보조금 지급 규모인데요. 업계에서는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에 6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삼성전자보다 230억 달러 더 많은 대미 투자를 한 TSMC의 보조금 예상치 약 6조 6천억 원보다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텍사스 공장을 비롯해 향후 20년간 255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건설을 계획 중인 것을 감안하면 미국이 삼성에 더 많은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 이후 중국의 반도체 고립을 위해 삼성전자의 대미 추가 투자 압박 강화에 나선다면 이 정도 보조금만으로는 적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미국은 인텔을 비롯해 글로벌 파운드리,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BAE 시스템스 등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미 막대한 보조금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한편으로는 삼성에게 더 많은 반도체 공장을 지으라고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은 지금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은 물론 세금 감면 등을 포함해 최대한 많은 지원을 받도록 막바지 협상에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